99초요? 네 그럼 99초나 해야 돼요? 첫 번째 것부터 읽어주시면 돼요? 본인이 생각할 때 섹시하다고 생각되는 신체 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 맞다 눈 웃음 눈 웃음 그래 그냥 그걸로 할게요 아마추어 배구 동호인입니다 블록킹 잘하는 비결 좀 일단 상대편 공격수의 잘 때리는 코스라든지 습성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생길 수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요즘 공이 수박만큼 보이나요? 아니요 공은 요즘 탁구공만큼 보입니다 김옹정 선수님 하얀 얼굴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하얗나요? 제가 요즘 하얗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실내에서 운동을 하니까 야외를 나갈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은 부럽다 김옹정 선수의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되지만 대답은 물은 부럽다 김옹정 선수의 70%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 본인도 70% 가지고 계실텐데 그 다음에 킹옹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할 그냥 따름이죠 케이타와 케이파? 네 아주 애매하게 잘 끝났어요 이게 재밌네요 이거 공이 수박만큼 보이나요? 수박만큼은 안 보이고요 탁구공만큼 보이긴 하는데 눈이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나 봐요 지금 1라운드 초반이긴 해도 마무리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 시즌은 꼭 봄배구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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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